외부 영상 입력 기능 반추기의 기본으로 제공하는 영상 외에 사용자가 가지고 있거나 원하는 영상을 외부 모니터 화면의 배경 영상으로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제품 뒷면, 영상 입력을 통해 영상을 입력하고 입력받은 영상을 외부 모니터 화면의 배경화면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연결 방법 반주기와 모니터를 연결하시고 반주기 뒤쪽 영상 입력 단자에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주세요. HDMI 라인 반대쪽에 영상 입력 장치를 연결해 주세요. 단, 태블릿이나 구형 스마트폰 경우 가로 모드가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으며 엘프 리모컨 앱에서 실행할 경우 전체 화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주기 초기 화면 우측 아래 환경 설정을 터치해 주세요. 환경 설정에서 배경 설정을 클릭하고 우측 상단, 외부 화면을 터치해 주세요. 외부 화면에서 두 번째 외부 입력 영상 입력 사용에서 OFF를 터치하셔서 ON으로 변경하면 적용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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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